라고 생각하자마자 오네요 와우 이게 케인이거든 맛있네 어우 맛있다 자 뭐 나오죠? 우드로 밴한거 보니까 원거리는 아니지 않을까? 탑 세주안이라고 생각하는거 같죠? 아 오케이 마오카이 좋아요 근데 저거 리메이크 되지 않았나요? 나 잘 모르는데 저거 저마도 읽어갈까? 아니야 전멸 들자 전멸이 더 나을듯함 자자딘 말고 케인그림 없으신가요? 지금 케인그림인데 뭔소리 이거 다르킨인데요? 뭐야 저기있네? 뭔가 손해보는 느낌인데? 아까비 귀한다 어 좋아요 가버려 나도 가버려 이득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대포 먹으려면 텔포 써야 아 아 아 아니 이럴거면 나 텔포 왜 쓴 그럼 그브레이즈가 탑으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사리겠습니다 지금은 비틀린 전진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나인 이득 마구 보는 중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마구 이득 보기 중 마구 때리기 나무 마구 패기 집을 한 번 더 끊어준다면? 네 맛있네 집 안가? 집 안가면 죽어 드브레이즈 아래쪽이죠? 가버려 어? 욕심이지 마오야 너 이성이 마비됐구나 이런 집 갔어야지 맛있네 빅토르의 쿨한 도우깅? 사이러스 4킬이었네? 아니 미드 언제 이렇게 된거야? 꿀열매 마려운데? 맛있네 꿀열매 맛있네 드브 아랫쇼 탑 아예 버렸쇼 이런 라인에선 조심을 해야 된다 비틀린 전쟁 이후 서로 이제 타워쪽으로 밀어내기 마오카이 특유의 필살기 나올수도 있으니까 아 이건 하고싶은데 어우 좋아요 야 다행이다 짱 전면도 잡아냈습니다 맛있네 어 맛있다 그브 아래쪽 그브야 너 탑 아예 버렸구나 버릴만하지 마오카인데 다르킴만 만들어가지고 할까? 아 도와줘 아크 야 이럴거면 그냥 마오카이한테 죽을걸 오히려 그브한테 키를 줘버렸네 아 뭔가 아까운데 이거 W 맞으면 들어갈까요? 미니언 좀만 기다리자 어? 어? 오케 흐흐흐흐흐흐 휴 여인가? 아 좋아요 야 맛있다 아 아 아 아 그브가 키를 좀 먹는데 어랏줘 어 이거 괜찮은가? 뭔가 좀 대형 손해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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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아비 어 지금 싸우면 안좋기나 너 궁이 없음 야 비상이다 이거 아 야 비상이다 이거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와요 아 아 아 잘다 바드야 300원이구나 어 어랍쇼? 네 좋아요 이쪽도 좀 봐주긴 해야될 것 같은데 어랍쇼? 잘 살 수 있을까요? 오! 오케이 야 난 살았다 저는 살았으면 오케입니다 그래도 나만 살면 됐지 뭔가 아쉬운데 이거 좀 더 하고 싶은데 달다 고맙다 시비로야 빨리 나와서 까비 리안드리에 죽기 전에 궁에서 빨리 나오려고 했는데 리안드리 딜에 죽어버렸네 소루비가 아래쪽이니까 먹어 줍시다 어우 달다 맛있네 와우카이 멀리서 멀뚱멀뚱 보는 중 가버려 고맙다 와 너무 아까운데? 죽었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아 좋았습니다 굿 이게 잘 큰 케인이거든 아 디텔 마렵네 이거 디텔 가자 와우 간주 와우 간주 와우 간주 와우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진짜 아깝다 아깝게 이게 안되네 어? 되네요 굿 W 맞.. 맞히면? 어 네 잘받습니다 카이사가 잘 컸구나 아 근데 안끝나겠다 이러면 어? 어어 비상 허랍쇼 어어 네 설마 지겠어 아 설마 이렇게 잘 컸는데 한 번 던졌다고 지겠어 그브가 오는데요 네 갔네요 오늘 우리팀 그 정글 봐줄 사람이 없음 내가 있잖아 네 라이크 그냥 쓰자 아 아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주의주의 수고해요 곧 곧 곧 곧 곧 곧 곧 라인전 집중하면 맵을 잘 못 보는데 어떻게 고치나요 사실 그것도 재능의 영역이긴 한데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맵을 안 봐도 될 때 이제 라인전에 집중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탑인데 상대 정글이 바텀에 보였어 그럼 이제 한 1분, 2분 정도는 이제 정글 배제하고 라인전 집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글이 안 보인다? 그럼 이제 라인전 집중하면 안 되지 차려야지 그때는 그럼 이제 그냥 배제하고 하는 거예요 피오라인가? 아니 가렌이랑 피오라 동시에 나온 건 뭐죠? 다치네요 게임 좀 하자 아니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20분 동안 큐만 잡았어 저도 상대방 원거리 나오면 다치라 했겠지만 너무 많이 나잖아 어? 5피다 나이스 안 해요 오케이 나도 다치 안 해 그냥 게임 하자 갑자기 레넥톤으로 바뀜 할 마음이 생겼나? 아트럭스 상대로 점화 전멸을 들어볼까? 라인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자 점화 전멸을 들고 초반에 쇼브를 쳐도 어차피 다르킨 이전에는 그 다음이 힘들기 때문에 점화 텔퍼도 아꼈다 그대로 갑시다 아트럭스가 점화 전멸을 들었네? 텔퍼가 없네요 인베이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노틸러스 있는데 상대도 좀 강하긴 하다 나 인베이드에서 좀 강한 친구들밖에 없네요 어? 사비 어? 동대 빠졌다 야 이건 좀 아쉬운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라고 재키는 중 아래에 있나보다 어딨지? 왜 늦게 왔지? 아트럭스? 어디 있다고 온 거죠? 이거? 모르겠네? 전멸 쓸 것 같아서 뒤로 썼는데 전멸 안 썼네 사비 이거 한번 갈까요? 래쉬님? 될 만하지 않을까? 가보자 가보자 라이브 가보자 가보려 아우 좋아요 뭐야 탑 끝났는데? 텔퍼도 없잖아 얘 좋은데요? 뽀삐 미드 에라 모르겠다 망쳐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이정도면 다 빼든 그냥 버린거구나 탑을 뻗긴 했네 아직도? 못 삐기면 내가 죽겠다 가주는 게 맞지 않을까?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진짜로 좋아요 제압골드 진짜 알만해졌다 제압골드 다 먹었어 나 되게 달큰 아 그러니까 뽀뽀 내가 잡았으면 바로 변신했겠는데 아깝네 변신이 오는데요 맛있네 암홈은 잡았다 괜찮아 탑게임 하자 어떻게 되겠지 쏘드 하나 사가야겠다 이겨줘 좋아요 믿고 있었다구 이게 팀이지 바텀까지 이겨준 모습 좋아요 괜찮아 죽어도 돼 근데 안 죽으면 더 좋아 어 화이팅 뭐야 끝났는데요 게임 아니 아래쪽도 끝나버렸네 W 맞으면 킬인데 가버려 저 그냥 갈게요 수고하세요 하지말자 갑이요 같이 먹자 아우 달아 상대 그냥 안하는데 라고 생각하자마자 오네요 허랍숑 와우 이게 케인이거든 맛있네 어우 맛있다 아우 좋았습니다 좋아요 아우 수고했습니다 GG 아 이걸 이렇게 승리를 안해요 막판 맛있네 이러려고 다치를 계속 냈나 이렇게 맛있는 판 선물해주려고 여기 혹시 위험한가 여기 혹시 위험한가 여기 숨어있었네 근데 이거 그냥 노린게 아니라 여기서 잠수하고 있었던거 같은데 좀 화가 났나봐 칼리스타가 아 좋았습니다 어랍숑 에라이 4 평타를 그냥 쳤더라면 W를 쓰지 말고 그냥 평타를 쳤으면 어땠을까 아쉽네 그냥 칼리 잡으면 일 없을거 같은데 와 이걸 아나? 칼리야? 야 이걸 참네 역시 못참지 이거 못참거든 파워 제하클도 못참거든요 오 이게 이렇게 돼? 맛있다 어 그래 수고하고 저만 어 근데 조냐가 있는데 상대 아 잡았네요 나는 중 어 가고 있음 으챠 맛있다 칼리스타는 뭐 잠수인가? 안보이네? 가보자 가보자 에라 모르겠다 할아버트 맛있다 어우 달아 이게 케인이지 아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 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